그거 타고 왔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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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폭격이야 폭격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우리가 가야될 때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어허이 어허이 대그하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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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사람이 있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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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가장자리로 내려야지 킬 킬 킬 킬 살았어요 죽었어요 445렘한테 죽었습니다 445렘? 445렘? 게임 진행 과잉해 아 이게 안 돼 아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버리지 아아 이 건물 2층에 있을걸요? 이거 노란 건물 위에 오케이 님도님 조심 내가 편집 살릴게 네 님도님 조심해 올라가지마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말래니까 태끼야 태끼야 올라가지말래고 태끼야 아니 몸이 막 멋대로 올라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탱크 프라이팬 미안하다 네 문 위에 문 위에 창문 어 저긴가? 맞자 맞자 거기 맞자 어 뭐 쏘는데 누가? 쏘는거야 나야 오케이 잡았다 기절 기절 죽여 죽여 후라이팬 뜨거워 죽여 가자아 개새끼 우리 편을 죽이다니 넌 이제 죽였다 이제 어어어 에이 그놈이야 그놈 그놈 야 허라이팬으로 머리 납작하게 만들어버려 납작하게 만들어버려 한대 두대 세대 하하하하 개성금 나시다 올라온다고? 저 누워있는데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 그럼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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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쟤 됐어 쟤 죽였어 죽였어 복수했어 나 손 다 풀었다 개잘핵으로 신고해 개잘핵 개잘핵 김도도도 신고해 김도 를 안 알아버끔 신고해 응 올라가지말라고 했는데 올라갑 하하하하 ㅉㅂ이 다 어허이 어허이 어허으니 어허오이 두근마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패독 기절 쟤얘는 근데 컴퓨터 같은데 보트 같은데 보트하시죠 얘들 다 보트야 얘들 얘 다 보트지 얘들 다 보트야 빨리 다 죽여 보트 학살자 뒤로 가는가 아 여깄다 사람있다 사람이야 곧 곧 죽여 사람은 어딨을까? 옷만 있고 옷만 있어 응 이거 숨참는건 뭐지? 아니 사람은 쉽고 인물밖에 없고 컴퓨터만 있어 보드가 보드 아닌게 찾기가 힘들지 인간시대의 끝이 돌아했다 돌아했다 15명 남았네 이거 산위에 있다 SW 산 렛츠고 아 수기탄 이거밖에 안날라가는구나 아 여기 사람이다 여기 사람이다 내 바로 앞에 230 언덕 위에 딜 좀 많이 했어 아아 안돼 하나씩 끊긴다 나이스 나이스 나스님 살려주세요 아우 우리 김도님 죽어가지고 어떻게 좋아 좋아 우리 1등은 1등 하자 4명 남았다 4명 남았다 여기 있다 앞에 있다 아 이거 봇이야 이거 봇 오케이 아아아아악 아 뭐야 다 봇이었어? 뭔가 사람이 없는거 같은데 나 이거 라이브차 아 나 생존 전략을 좀 알아서 나 이거 어떻게해야되는지 알았다 고신척하면은 좀 더 사살하지 않을까 코시척하면은 뭔가 승리가 좀... 지금 한판 했잖아요 사람 한 명 빼고 전부 모시였던 거 아니야? 사람이 다섯 명이었던 소리지? 나 성님 안 되겠어, 쏩시다! 몸통 박치기 간다 갑시다 이것도 너프 해보시죠? 오 사람! 으아악 너무.. 너무 짜증나 너무.. 너무.. 사망했습니다! 아 꽤 졸라 많은데? 온다! 온다! 이거.. 이거.. 야 존나맞다! 긴장해라 이거 아 잠깐만.. 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겠어 너무 많아 잠깐만 빠져나 빠져나 나 초록색 건물 갈게 여기서 쉬고 있겠습니다 쉬고 필요해 난 여길 빠져 나가야겠어 아니 너무.. 내가 간 쪽에 사람이 많아 이거 무슨 사건이야 퍼펙트 으이씨 저도 저도 김도님? 왜 죽어? 여기 사람? 안 돼! 김도님 도망..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낙원은 없다 자 가자 우리 낙원을 찾으러 가자 김도님 살리러 가자 2층에서 쌈났고 1층 내렸어요 자동님 왼쪽 조심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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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아이고 도망쳐 죽여 죽여 이거 빨리 죽여 아이고 공 없잖아 어 확정 피 안하네? 이러면 살리면 되잖아요 살려줘 우리 잡으러 올 것 같은데 근데 왔는데? 왔지 샷건 버릴게 왔어 왔어 발송이가 났는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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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같이 하려고 로비로 나가기? 야 이거 사람들 보이니까 좀 재밌네 보신 것보단 낫지 않아요? 아 그건 그래요 그것보다 낫지 그것보다 훨씬 낫지 재밌지 오오 레츠고 갈까? 우리 죽여 복수를 하러 갈까? 달려 달려 맵 어디로 갈까? 어.. 아무 데나? 꼬라 박으러 가자 꼬라 박 사람 보이면 그냥 무조건 가는거야 그냥 오케이 아 이건 뭔가 아닌데 이거 죽이는거야 알았지? 그렇지 그렇지 아스트로노비카 저거 사람 같은데? 으아악 으아악 뭐야 저거 저거 사람 아니에요 저거 야악 저거 그냥 mpc에요? 어 고급차 그런거에요 고급차 때리면 때리면 탬진다고? 뭐 황금고블링이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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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볼까? 어 쏴봐 기브미 초콜렛 기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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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렛 어 좀 많이 쏴야될걸 기브미 초콜렛 기브미 초콜렛 안지는데? 어 쟤 여기 여기 못떨어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바로 사출 기브미 초콜렛 탄약상자 어 여기 국상자도 들어있고 계속 쏘면은 좋은거 떨궈요 아 진짜 아 개 신기하네 저거 김동휘 이제 내가 그거 할게 뒤에 살게 오케이 놔 뒤에서 군 из 총 밖에 안돼 어 야 우리 소리가 안나 기름이 없다 내려 내가 앞으로 갈게 음 뭐야 뒤에 뒤뒤시다 어 양각이다 알려줘 양각이야 온다 아 저거 하나 잡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 뿌리기? 예 재 뿌리기? 로비로 나가기 커다란 가방은 뭐지? 비상 호출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? 어? 그거 재밌는거예요 그거 타고 왔어 셀티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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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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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일로 일로 일로 살려줄게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선생님! 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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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치님! 스테리프 안죽는다면서요 펀질입니까 죽는건가? 역시 폭발을.. 폭발을 부르는 사나이 펀질 아니요 왜 이렇게 됐지?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판저파우스트? 이 템 뭐예요? 아 맞다 나 그리고 가방있네 생각해보니까 그.. 아이피지! 아이피지? 아이피지인데 일회용이에요 한번쓰면 아 그래도 들어야지 이거 아 못참지 이거 어떻게 참아 아 못참지 판저파우스트 못참지 자마스가 이거보다 낫지 아 이거 앞으로가는 그냥 ost 갔어 눕혀 눕혀 当 aka 너 안돼 뒤에서 카드 너 뒤에 납 내 무기에 기절을 해 내 무기에 내가 이틀이 들어왔어 art 우기가 뭐 이따이야 나 나 jal 나 bingi 불렀어 bingi 불렀어 이제 얘는 topn application 비행기 오면은 탈준비 탈준비 이따가 기다렸다가 부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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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자동차 빨리 가고 기다리면 되요 이제 방어 방어 여기서 방어하자 방어 포메이션 비행기 언제옴 드링크 마세요 드링크 마세요 지금 드링크 있으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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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졌어 끊어졌어 한 명이 없는데 한 명 어디갔지 줄이 끊어졌어 줄이 끊어졌어 내려놔 내려놔 자동 나 그리로 갈게 어디야 뒤쪽이야 255 빨거 없어요 여기 너무 무섭다 여기 자동 나 무서워 나 무서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용맹하게 하는거야 무서움을 이겨내야하는거야 알았어 하나 더 멀리 하나 더 자동 나 무서워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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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tes 저기 이거 자기장 아파요 일단 자기장 안으로 빨리 빨리 금도림 빨리 구급상자 내 봐줄께 제가 죽일께 그냥 저 뛰오는거 죽일께 어 그걸 잡았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이제 무섭지않아 이제 무섭지않아 조국물인가보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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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중매해 중매해 x2 가동단 올라간다 왼쪽으로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내가 쭉 맞춰놨어 나 올라간다 아나 고개 못 뜰거야 어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중 님들 졌다 한 명이 기절 하나 다운 여기 사람 없음 여기 사람 없음 여기 보씘인데 이거 보씨야 오 오른쪽 다 다운했어요 오른쪽 다 다운 이제 가운데 가면 되요 이제 ㅋㅋㅋ 한 명 남았어요 어고 잡자 여깄어 여깄어 웨이하하하하하하 예쓰 주차 투청 예쓰 보쉬잖아 젠장 보쉐 이거도 보스가 어떻든 보쉔 우리 한 탑 파이브 덩어서 보쉬던것같애 다 보슈야 아! 아! 그래도 기분이 좋구만 아!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 비록 컴퓨터들이었지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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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